제 이야기의 요지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 일어난 상황,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전혀 외면해버리니까 일단 총선에 패배하게 되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정당이면 총선 패배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하고 용기하고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딴 게 아니고 총선 패배를 분석하고 일어난 그대로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두고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이 모두 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완전 항복을 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과한 표현이 아닌 거죠. 완전히 항복을 해버린 거죠. 이번에 이제 아마 공천을 했던 고대 교수분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발언이 아하고 어가 다른데 기가 찬 발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고대 교수를 앞으로 가서 고대 교수하는지 뒤로 가서 고대 교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전부가 다 책임을 제하겠지만 나라 일하는 사람들하고 식자층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공천을 맡았던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나마 한동훈 씨가 잘해서 이 정도고 개헌선이 무너지는 것까지 막아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름들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이 6석이라는 희망의 그루투기를 주셨습니다. 개헌선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6석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정신들이 나간 겁니다. 국민께서 21대 총선보다 22대 총선에 6석을 더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의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투기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제가 타락이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좀 배움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직하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서울 기준으로 1만 5천 표 정도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조성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서울 전역에 다 이런 조작이 일어났고 그것이 여러분들 더 까발길 수 없을 정도로 숫자로 그냥 낱낱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A 선거구에 1만 5천 7백 표 B 선거에 1만 8천 100표 이렇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도 선거부정 문제지만 나라의 양심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냥 두 눈을 뜬 사람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을 다 외면하고 감추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부정선거가 완전히 제도화가 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될 건데 이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 다른 이야기는 다 헛소리니까 여기에 이제 아마 조정은 씨가 공천 총선 백서특별비원회 위원장인 모양인데 현재 국민의 힘 분위기로 보면 어떻게 정직한 게 나오겠습니까 여기 이철규 씨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볼 때는 참 앞으로 벌받을 사람들이고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참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 제임하에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는데 선거마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잡아야 다음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이러면서 3번 정도 반복한 거지 않습니까 4번 반복했네 2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4년간 출기차게 선거마다 이렇게 조작이 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다음번 선거를 이렇게 패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벌써 끈기가 없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선거 부정 밝히는 걸 다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유일준 의원은 위원은 아마 선관위원 선관의 공천관리 선관위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총선 백서 특위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곳 아니냐 의견을 전달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총선 백서는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을 다루는 것인데 지금 벌써 이 국힘 내부를 보게 되면 한동훈 책임론이냐 윤석열 책임론이냐 이걸 가지고 내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되는 건데 모두가 사실을 듣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말 악한 사회가 됐고 악한 사회가 되더라도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 좀 나을 건데 얼마나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엄혹한 세월을 경험하겠습니까 선거부정을 제도화한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수중에 다 지게 된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살 겁니까 뭐가 여러분들 온전하게 남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공허한 메아리로 아마 여러분들 사라질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동안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회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계급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끼리 해먹는 것이다 그게 선거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간 것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맛이 가고 그냥 국힘담도 맛이 완전히 간 겁니다 국가를 보위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국가를 여러분들 지킬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벌써 총선 백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총선 다음 날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 것 아니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둘 다 책임 있는 것이 팩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다 엉터리지 않습니까 조정은 씨가 좀 젊은 사람일 건데 전부가 다 그냥 엉터리 들인 겁니다 한동훈 책임론 윤석열 책임론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직시하죠 그냥 전면 항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망조가 들어가지고 국민들 가운데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에서 이런 준비하고 있는 총선 백서가 한동훈 위원장 책임을 물을 테니까 우리가 정직한 백서를 쓰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백서를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동네 사람들이 비난받는 개딸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찾기가 드문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실을 진실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드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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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